사과하는 거야? 엄마 사과 받아줄까? 그럼 앞으로 안 먹을 거야? 응? 퐁키야! 퐁키야! 그걸 왜 먹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이게? 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아주 혼나? 이게 뭐야 도대체?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? 이게 뭐야 대체? 어? 이게 뭐야? 돼지가 꿈이야? 토끼야? 토끼야? 토끼가 꿈이야? 토끼야 이런 거 먹지마 여기 매달려서 이게 뭐야 인마 뭐냐고 이게? 어? 왜? 사과하는 거야? 엄마 사과 받아줄까? 엄마 사과 받아줄까? 응 그럼 앞으로 안 먹을 거야? 응? 다 사과하는게 엄마 사과하는게 너? 아이구! 이 자... 아이구! 고생 그걸 먹었어?! 아이구! 이 자식! 대체 이게 왜 먹어? 왜 그러는 거야? 미안해? 사과해 미안해 어? 아주 드롯났어? 응? 뭐? 지금 엄마 또 째려보면 어? 싸우자는 거야? 뭐야? 심쿵하게 지금 윙크한 거야? 저거 먹지마 엄마가 화내고 깜짝 놀랐어?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?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? 엄마가 바로 안 치워놓고 엄마가 나쁘다 그치?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미안해 엄마 사과받아 응? 미안하니까 엄마가 깎아줄까? 깎아줘야 되겠다 우리 애기 깎아줘야 되겠다 우리 애기 엄마가 기다리고 엄마가 기다려라 봐봐 엄마가 다 먹는데 엄마가 다 먹어줄게 엄마가 더 먹은 날 엄마가 더 먹어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